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살신 성인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지금 국회를 보게 되면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통상 권력을 치게 되면 그냥 자기 사람들 챙겨서 집어넣는 거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수천 개 자리가 쏟아지니까 그 자리에 농공행상 행식으로 선거에 기여했거나 그다음에 좀 챙겨야 될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는 거죠. 그런 것이 국가를 번영기한다는 그런 큰 틀 하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눈에 이렇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나오죠. 결국 지금 대한민국 보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선거에 손언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동향 사람끼리 해먹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뭡니까 해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사람 심는 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은 제가 국민의힘이란 당을 본 것은 그냥 딴 거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 밖에 자리에 만들어진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뭐 더 심하겠죠. 지금 이제 이번에 조선일보의 사슬이 kt의 ceo를 뽑는 걸 가지고 계속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꼬집는 거거든요. 자유시장을 신봉한다는 정부가 민간기의 기업 개입이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사슬 실렸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저 양반들 kt가 뭐 상당히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저렇게 몇 번씩 뭡니까 이 사회가 괴리를 하더라도 그걸 다 번복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참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구인 이 사회에서 ceo를 뽑더라도 늘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홍천관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더라도 그냥 뒤에서 공작회가 다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냥 여전히 뭐죠 법치가 아니고 그냥 인치인 겁니다. 강자가 항상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이게 보는 거죠. kt 이사회의 전현직 kt임원 사명을 차기 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를 요구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폭역을 한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면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에 kt는 구현모 현대포위원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하차했고 그런데 대통령실의 목적은 구현모 대표 배제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최종 사명에 들지 않자 대표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문정권에서 자주 보던 일이 최정부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별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러면 하더라도 다 뭡니까 ds 움직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냥 엎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인 겁니다. 이사회든 공천관리위원회든 다 그런 겁니다. 그대로 저기 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그러니까 2026년의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2026년의 권력이 바뀌게 되면 kt 여러분들 이 이사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또 간방 가겠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이렇게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찰님처럼 이러니 여야 정신이 모두 같다는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건 제가 현직을 띠면서 느꼈던 것은 이사회의 결이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이나 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놈이 딱 지고 있다가 자기 의도대로 안 움직이면 언제든지 뒤집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kt의 여러분들 의사결정도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냥 미하게 하는 겁니다. 2026년에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지 못하면 이어기에 관여됐던 모든 사람들은 또 간방 갈 겁니다. 정치보복을 하겠죠. 그냥 눈에 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관여된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2026년의 권력을 다시 또 재창출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번 kt 사안은 지배구조 개선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특정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안 뽑아주면 이사회 계리도 뒤집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뒤집고 그런 게 대한민국입니다. 딴 거 없고. 여기 뭡니까 자기 사람을 안 뽑아주면 그냥 뒤집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계속 제동을 끄는 이유가 달리 있기 어렵다. 뭐 조선의 사설을 쓴 사람들도 눈으로 확정 안 봤기 때문에 뭐 확언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특정인을 집어넣기 얻어가 없고서야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에 국민의힘이 2026년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감방 안 갑니다. 보세요.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다 감방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된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감방 갑니다. 권력을 다시 또 빼앗기는 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나라고 뭐고 관계 없고 지배구조 개선은 무슨 지배구조 개선이겠습니까 다 해먹는 거죠. 내가 너무 시니컬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무슨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문화가 아닌 거죠. 합법적 절차를.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tv조선 재성인할 때도 다 뭡니까 그냥 그걸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저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선거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